교회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배움 속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 진리로 무장되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에서의 시간을 통해 주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세대들로 뜻을 정하여 일어나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는 빛의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학교의 모든 사역 가운데 날마다 교회의 결실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